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수강생 여러분.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김성민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해서 강대물교사 K-해설을 대인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일단 다음 페이지 보면서 제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캔브리지 대학교 수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전액 장학생으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편하게 공부를 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평가원 시험에서 미적분 선택, 확통 선택, 기아 선택에서 모두 다 이제 만점을 획득을 했고요. 또 연세대학교 시대도 논술로 최초합을 했습니다. 또한 재작년에 메스코리아 1회에서 차순위로 입상을 해서 대성학원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고요. 현재 출강하는 학원은 강남대성기숙의대관, S관 그리고 대성학원 부산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이 대성학원 채널, 이 영상이 올라가는 채널은 대성마이맥 채널이고요. 대성학원 채널에 브이로그가 올라가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면은 제가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업 준비를 하고 만약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컨텐츠 소개 보겠습니다. 네, 이제 컨텐츠 요약인데요. 일단 강대모의고사 K대인란은 강대 K32회를 해설하는 거를 이제 메인으로 하고요. 저희가 또 따로 준비한 것들이 가장 주가 되는 게 일단 뉴턴 엔제가 있어요. 뉴턴 엔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구성의 창작 문항으로 꾸려졌고요.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만 있는 엔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3점부터 조금 어려운 3점부터 4점 문항까지 다양하게 연습할 수 있게 꾸렸고 뉴턴 엔제를 일단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강대 K 해설 중간에 한 50분 정도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3개의 컨텐츠 3x3 모의고사 자세한 건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 모의고사 뉴턴 모의고사 그리고 퀘스천 오브 더 데이라고 해서 일일제 수학은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가지의 컨텐츠를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강의 특징입니다. 강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가능하면은 많은 어떤 이론적인 내용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거를 지양하도록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되게 많은 교재들이 수능 수학을 연구해서 다양한 공식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결국 제가 아까 평가원 시험 3번을 봤다고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수능이나 구평을 볼 때 많은 공식들을 이제 머릿속에서 꺼내 쓰진 않았거든요. 가능하면은 교과적인 내용 그리고 이론도 교과 내용에서 한 발짝 정도 더 나가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을 위주로 문제풀이에 활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 특징이 교과 개념에 충실한 강대 K 해설 즉 에센스 본질적인 수학을 좀 추구를 하는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학의 본질과 수능 수학의 커넥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또 수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 대학의 특징이 1학년 때부터 바로 우리나라나 혹은 미국의 대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수학을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수학 공부를 정말 많이 했겠죠. 대학교 학점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130이라면 한 100학점 이상을 수학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 거꾸로 범위가 되게 좁아요. 하지만 제가 수학 공부를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수능 수학과 연결을 해서 강대 K 해설에서 특히 별도의 해설 위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출풀이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할 수 있는 해설과 혼자 문제를 풀면서 할 수 있는 해설이 약간씩 나뉘거든요.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드리고 실전적 풀이 그리고 연구를 통해 나온 풀이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모든 것들을 흡수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하지만 시험 땐 좀 달라요. 시험 때는 그동안 해온 여러분들의 공부를 통해서 그 당시에 끄집어지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저는 교과 개념에 충실한 강대 K 해설을 하면서 또 수학의 본질과 수능 수학의 연결을 통해 별도의 해설을 가능한 만에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수능 시험장에 가서는 그때그때 떠오르는 것들로 어느 정도 풀어나가야 돼요. 시험장에서 내가 이걸 문제를 예쁘게 풀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연구하는 풀이를 시험장에서 해서는 안 돼요. 연습에서는 최대한 다양하게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많은 것들을 가능한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커넥션을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데인락이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실시간 라이브 소통으로 보다 높은 리얼리즘을 추구한다. 이게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저희가 라이브 수업을 하면서 제 조교들 중에서 연대의대, 카대의대, 네이저의대뿐만 아니라 확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이런 친구들이 라이브에 참여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 때는 공통 위주로 다루지만 수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방금 말씀드린 이제 메이저의대 조교들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과 수학 100점 맞은 확통인데 수학이 100점 맞은 대단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같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이제 질의응답을 해결을 해 줄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3개의 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각각의 컨텐츠 요소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반대로 넘겼네요. 첫 번째 강대모의고사 K. 잘 아시겠지만 강대모의고사 K는 공통 22문항과 선택 8문항을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게 돼 있고요. 매주마다 2회차씩 나와서 16주 동안 총 32회차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대모의고사를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봤기 때문에 제가 직접 풀어서 하지만 제 글씨가 아닌 더 예쁜 글씨로 여러분들한테 손 해설 풀이를 제공할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제가 가능한 실전적으로 풀어낸 해설 그리고 또 연구를 통해서 이제 별도의 해설을 또 제공하면 여러분들이 참고삼아 학습을 하실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수업시간 내에는 공통만으로 꾸릴 것이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해설은 이제 VOD로 제공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일단 첫 번째 강대모의고사 그리고 두 번째 뉴턴 엔제에 대해서 선택 과목 해설을 담을 건데 좀 주의할 점이 있는 게 데인라 신청은 미적분과 확통으로만 받을 거고요. 대신 기아 같은 경우도 강대모의고사 K 해설까지는 제가 VOD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후에 나올 뉴턴 엔제 그리고 저희 모의고사 뉴턴 모의고사 그리고 3x3 모의고사 그리고 퀘스천 오브 더 데이까지 이 네 가지는 기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기아 학생들도 이제 미적분 혹은 확통으로 신청을 해주셔도 강대모의고사 K 같은 경우는 VOD로 제공이 된다는 점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컨텐츠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중간에 강대모의고사 공통 해설 사이에 50분 정도 저희 뉴턴 엔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통과 선택에서 미적분 확통이 있는데 라이브 시간에는 이제 공통에서 선별해서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라이브 시간이 아니라 따로 VOD로 뉴턴 엔제의 선택 해설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뉴턴 엔제의 특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엔제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만 넣는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 가면 어려운 3점에서도 충분히 당락이 갈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 19번 같은 경우에는 3점이지만 오답률이 거의 80%에 가까운 70%대가 나왔어요. 70% 중후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항들도 시험 시간에 당황하지 않게 잘 연습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문항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성으로 알차게 구성한 고퀄리티 신규 문항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이제 낯선 문항에 대한 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고요. 이 뉴턴 엔제 같은 경우에는 공통의 시즌마다 그러니까 4주가 한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공통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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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권씩 4권 그 다음에 선택도 VOD로 나가지만 매 4주마다 한 권씩 4권 해서 총 8권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3x3라는 모의고사를 만들었어요. 3x3 모의고사는 뭐냐면 공통의 두 과목이 있죠. 수원, 수2, 그 다음에 선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실제로 풀게 되는 경우는 한 과목이죠. 그래서 세 과목이죠. 수원, 수2, 미적 혹은 수원, 수2, 확통. 그래서 이렇게 세 과목에서 각 과목에 세문항씩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세 과목, 세문항 해서 3x3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하프 모의고사로 보시면 되고 총 5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3x3의 컨셉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면 시험 볼 때 한 번 쭉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시험 볼 때 중간에 자기가 11번, 12번에 걸렸다고 해서 거기서 10분, 20분씩 쓰고 있으면 안 돼요. 한 바퀴 돌고 나면 남는 문항들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아홉 문항보단 작을 거예요. 누군가는 다섯 문항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예닐군 문항, 누군가는 한 아홉 문항이 남을 수도 있어요. 저희 3x3의 컨셉은 결국 시험에 한 바퀴를 돌았을 때 남는 문항들로 구성을 해보자. 그리고 다양한 과목에서 구성을 해보자. 가능하면 수원의 대단원의 골고루, 수투도 대단원마다 골고루, 미적분이나 확통도 대단원에 쏠리지 않고 골고루 구성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한 40분에서 50분 가량의 시간 동안 남은 문제들을 다 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남은 시간 동안 최고의 득점을 할 수 있는 루틴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바퀴 돌고 나서 9문항이 남았다고 해서 나는 64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남겨진 것 중에 뭘 잘 풀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서 이 문항을 내가 풀면 조금 그나마 빠른 시간에 잘 풀 수 있겠다. 그 다음으로는 이 정도 문항을 내가 시도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시험 볼 때 내 풀이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를 통해 최고의 득점을 할 수 있는 연습을 도와주는 모의고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컨텐츠 보시겠습니다. 3x3랑 마찬가지로 이 다음 컨텐츠 뉴턴 모의고사까지 저희가 VOD로 제공을 할 거예요. 일단 다음으로 뉴턴 모의고사 뉴턴 모의고사는 공통 그리고 선택 중에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까지 해서 전범위 모의고사예요. 그리고 총 4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구평 대비 1회 그리고 이제 수능 파이널 3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뉴턴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고 제 해설 영상을 볼 수 있게 선택적으로 해서 해설 영상을 VOD로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또 강대 모의고사 K와 함께 더 다양한 문항을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도전적인 문항 혹은 새로운 문항들을 몇 문제씩 넣어서 구성을 했거든요. 열심히 풀어보시고 VOD를 통해서 이제 해설 강의를 듣고 또 더 부족한 것들은 대성마이맥 사이트에서 질의응답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이제 저희 조교진들이 이제 출제하고 그런 문항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해설지에 출제자가 생각한 코멘트가 담긴 해설 그리고 조금 현학적인 해설이 아니라 실전적인 해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좀 조교들과 새 해설지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해설지를 만들어 보도록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Question of the Day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앞에서는 조금 저희가 N제나 모의고사는 전반적으로 이제 다양한 문항들을 다루는 컨텐츠고요. 그 다음에 3x3가 조금 이제 어려운 문항들을 좀 타임어택성으로 연습하는 컨텐츠라면 이제 Question of the Day는 이미 저희가 올해 시즌제로부터 개강하고 홈페이지에 매일매일 한 문제씩 올리고 있었어요. 그 문항들 중에서 지금까지 현재 촬영 시점인 5월까지만 해도 120개가 넘게 쌓였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문항들이 쌓일 거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께는 공통 미적분의 좀 챌린징한 문항들 그것들을 매일 한 문제씩 꾸준히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매 시즌마다 4주마다 30문항씩 담아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항들은 약간 또 도전적인 문항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컨텐츠 중에서 가장 평균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문항들까지 결국 시도를 해봐야 수능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지금까지 맞추지 못했던 문항들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문제씩 좀 어려운 문항들을 풀어보게 하자라는 취지로 제공을 하고 이제 퀘스천 오브 더 데이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VOD로 나가지는 않고요. 다만 홈페이지에 이미 지금까지 동료 수험생들이 다양한 풀이들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풀이의 다양성에 대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맞는 풀이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 이 친구는 어떻게 풀었나 저 친구는 어떻게 풀었나 이런 것들을 해설지에도 담을 것이고 더 다양한 풀이를 원하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이제 동료 수험생들의 풀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수업 전체적인 진행 방식은 6시 반에 수업이 시작하면은 6시 반부터 이제 70분간 홀수회차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공통 위주로 해설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홀수회차 혹은 짝수회차 중에 하나를 미리 시간을 정해서 풀어보고 올 수 있게 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인라 안내 페이지에서 차후에 안내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모의고사 해설만 하면 또 힘들죠. 약간 컨텐츠를 중간에 바꿔서 뉴턴 엔제 뉴턴 엔제에서 또 여러분들이 배울 점이 많은 문안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50분간 해설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쉬는 시간을 또 갖고 강대모의고사 K 공통 짝수회차를 해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과목은 VOD 그리고 뉴턴도 선택과목은 VOD로 제공이 될 것이고요. 3x3 그 다음에 저희 뉴턴모의고사 이것까지 VOD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저희 커리큘럼은 16주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4주마다 이제 저를 또 이제 만날지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첫 번째 4주에는 휴강이 없죠. 첫 번째 4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턴 엔제도 바로 나가고 이제 3x3 초반 회차들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4주 보면은 이제 여기서 마지막 주차에 추석이 껴있어요. 그래서 저를 매주 보고 싶겠지만 일단 계획은 강대K와 뉴턴 엔제도 같은 경우는 VOD로 제공이 될 건데 저희가 또 이제 회사와 마이맥과 잘 얘기가 되면은 이때 또 스터디위미 같은 이벤트를 또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나중에 잘 성사가 되면은 안내가 나갈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다음 4주는 또 열심히 달려야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 4주에 또 VOD 제공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11월 6일 다음에 11월 13일이죠. 근데 수능이 언제예요? 수능이 바로 12월 11월 14일이에요. 여러분 수능 전주에 수능 바로 전날에는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회차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찍어서 가능한 일찍 16회차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릴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떤 컨텐츠들을 다룰지 그리고 라이브 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슬로건 한 번 또 읽겠습니다. 뉴턴의 후배에게 배우는 정통 수학 그리고 지금까지 OT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영어로도 하나 적어놨어요. 뉴턴 오브 마스메틱스 김성민 OT뿐만이 아니라 마이맥 사이트에 마이맥 또 유튜브에 제 기출풀이가 올라갔는데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풀이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가능한 적은 이론적인 내용으로 수능 평가원의 문제를 정통 수학을 이용해서 풀어내자. 이게 제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강대모의고사 K-해설 그리고 기출 해설 이것들을 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수학에 대해서 아 이 수능 수학을 잘 보기 위해 정말 많은 이론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구나. 교과서적인 이론 그리고 거기서 한 발짝 정도 더 나간 어떤 개념들을 정리를 해도 내가 충분히 수능에 나오는 모든 수학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인라 김성민 OT였고요. 여러분들을 이제 만난 날을 고대하면서 저도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